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AAA를 획득했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AA플러스를 받은 이후 4년 만에 상향 조정입니다. 하나오션이 호주 방산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오션으로부터 인수 제한을 받은 오스탈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인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작년 만 출시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모바일 앱 사용자 순위에서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일 아침 강력한 수익률을 주는 세나의 종목들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정영석 고수님과 같이 할 텐데요.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고수입니다. 최근 증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빛나는 기법 하나 꼽으라면 단기 투자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단기 투자 잘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저에게 20분만 투자하신다면 단기 투자 고수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보압권에서 등락을 좀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이 2% 넘게 크게 빠지면서 800선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개별주가 많이 빠졌던 오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고수님께서는 오늘장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 4월 첫 시작이니까 3월부터 증시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고용, 성장, 물가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물가입니다. 물가에 관련된 지표는 CPI, PPI, PCE 있습니다.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만 엔비디아 GTC2024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기술주 관련주들이 힘을 내면서 뉴욕 증시는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는 여전히 좋은 이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5일에 고용보고서랑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일발론적으로 봤을 때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식지 않았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한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5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실험률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장세였습니다. 코스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고 코스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합쳐서 5.5조 원 이상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바이오를 공략하기보다 혹은 저 PBR을 공략하기보다 반도체에 집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는 반도체 쪽 집중해보자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추천해준 종목들 이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세나의 종목들 받아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추출해낸 세나의 공약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오늘 추출해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 60점을 주었습니다. 자,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5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멘텀도 60점 나왔는데요. 폴리이미드 필름 대장주로서 모멘텀 60점 주었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세나 65점 주었습니다. 자, 수급은 60점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매수세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 강도가 60점으로 종합 점수 61점 나왔는데요. 자, PI 첨단 소재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세나가 짚어주었는데 우리 고수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PI 첨단 소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나가 점수를 책정할 때 60점 이상 되면 트레이딩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영역에 걸치면서 61점 받았고 이 세나의 논리에 따르면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유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래대금 터진 날이고 유성형 캔들이라고 보긴 그렇습니다만 윗골이 길게 달린 은봉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바닥 구간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는 것은 크게 캔들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캔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이나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거래대금에 실린 채 나온다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이탈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캔들이 거래대금이 실린 채 나오니까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나 모멘텀에 있어서 큰 점수를 부여받았고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사실 실적이나 모멘텀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다 할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트레이딩 가능 영역은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시기는 좀 늦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접근은 지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세나가 추출해낸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 오션플랜트입니다. SK 오션플랜트 실적 70점으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2,2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멘텀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65점 나와 있는데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대만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가 일어나면서 모멘텀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 60점, 수급 또한 60점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까지 들어옴을 포착을 했습니다. 신호강도 65점으로 종합점수 64점, 아까 그 종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이 종목 역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세나가 짚어주었는데요. 고수님, SK 오션플랜트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SK 오션플랜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70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종합점수는 64점이기 때문에 이전의 PI 첨단 소재보다는 3점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트레이딩 가능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차트에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실적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을 때 엔비디아 젠스장 CEO의 한마디 때문에 외국인 기관수급 투자가 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나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바닥 구간입니다. 제가 아까 트레이딩 가능 영역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장대음봉에 있는데 보시면 이 장대음봉이 2월 22일에 나왔고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7% 가까이 많이 뺐습니다. 다만 이 장대음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다만 우리가 장대음봉이 나올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대금인데 이전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장대음봉이 나왔다는 것을 차관해봤을 때 주가가 아직 바닥 구간은 아니다. 이후에 더 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도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SK 오션플랜트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살짝 조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나가 추출해낸 세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종목 실적은 70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1조 300억 원이라는 좋은 기록이 나오면서 70점 나왔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각광히 받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65점 나와 있고요. 수급은 60점으로 낮은 점수 받았습니다. 기관에서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도 들어옵니다. 신호강도는 65점으로 종합점수 65점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종목 나머지 두 종목보다 조금은 더 좋은 접근이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는 대비되게 우리가 유일하게 트레이닝 가능 영역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모멘텀 하나 짚어드리자면 최근에 중국 경기 좋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좋아질 단계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호텔 이런 관련주들은 중국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모멘텀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때 하락할 때 장대운봉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PI 첨단 소재와 SK 오션 플랜트와는 다르게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전과 대비해서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장대운봉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가가 나중에라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10월 30일에 개파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의 시가 라인을 지금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장기 평선 저항 라인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현재 개파락 구간을 좀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 평선 구간 장대양봉이 나타나면 여러분들께서 돌파 매매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세나의 종목들 매일 아침 받아서 단기 트레이딩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정영석 고수님의 수익률 좋은 종목들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나의 종목들 말고 또 정영석 고수님께서 공약했던 종목들 수익률 같이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고수님께서 3월 14일에 단기 스윙으로 공약해주신 종목입니다.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진입 가격은 매수가가 만 20원대에서 진입을 해주셨습니다. 상승률은 무려 19.7%를 달성을 했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에 잡았습니다. 청산 가격은 1만 500원의 1차 그리고 1만 2천원의 2차였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이 종목도 상승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고수님께서는 이 흥구석유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흥구석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이고 모멘텀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오른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 흥구석유와 같은 대장주가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 WTI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왜 하필 오늘 상한가를 갖느냐 이거는 우리가 섹터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몰리는 구간이 없습니다. 모아 데이터, 모니터랩, 한싹과 같은 어떤 130조 원 투자 이슈 때문에 잠시 몰리는 단발성 재료는 있습니다만 이 이외의 주도 섹터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오후장 대장주로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이슈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뚜렷한 섹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수익이 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이후에 주가가 한번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매매 관점에서 두 가지로 투트랙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시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V자 패턴을 만들어 낼 겁니다. V자 패턴이 무엇이냐면 시가에 띄운 다음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가 10% 이상 뜬다면 시가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된다 하나 잡아드리고요. 마지막 전략은 시가가 10% 이하로 뜰 때인데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5%입니다. 5% 시가 뜰 때는 우리가 신규 매수 검토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주독 센터가 없기 때문에 흥구석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내일 시가객 매매 그리고 눌림목 매매 기법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흥구석유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원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고수님께서 오늘장 시초가로 공약을 해주신 종목 바로 SK이터닉스입니다. 진입가격은 19,220원에 짚어주셨고요. 상승률 단기적으로 바로 10%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손절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5%로 잡아주셨고요. 청산가격은 1차가 플러스 5.5%, 2차가 10%면서 이미 2차 시초가까지 다 달성을 했습니다. SK이터닉스 이 종목 오늘 받아보신 분들은 10% 수익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공약하셨을까요? SK이터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초가 공약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 시청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시청자님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 냈을 것 같은데 사실 SK이터닉스는 새롭게 상장을 했죠. 최근에 신규 상장 프리미엄도 붙었고 재료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약했다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1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제 성향이 이렇습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담으면 계속 물려있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매물대 없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종목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수립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분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시가에 공략했습니다. 시가면 이 라인입니다. 19,220원 15%라는 굉장히 높은 갭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인데 이때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왜? 매집봉 유무 확인했고 신용비율, 유통비율 등등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몰릴 섹터가 SK이터닉스 말고 없다고 판단해서 15% 이상 갭이 굉장히 많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 2차까지 그러니까 10% 달성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상한가를 갖고 내일 갭 상승이 뜰 확률이 높지만 이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익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서 SK이터닉스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승률 10%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종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공략주는 바로 금양그린파워 종목입니다. 진입가격 매수가 15,840원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격은 15,000원입니다. 청산가격은 1차에 17,000원, 2차가 18,500원인데요. 자, 혹시 SK이터닉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금양그린파워 잘 들어가면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그린파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라테크라든지 엔젤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SK이터닉스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가 공략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종목명은 금양그린파워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1봉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단기 투자 논리로 봤을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매집봉 유무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집봉은 유통 물량 정해져 있다는 것 가정에 봤을 때 세력들이 유통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띄우는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양봉 2개가 나왔죠. 적산병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 하나가 있고 적산병이 나오기 전에 적산병을 예측하고 당일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15,840원에 들어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 18,000원까지 괜찮습니다. 이 라인 잡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익절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SK이터닉스로 10% 수익률 같이 챙기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금양그린파워로 종가공약주 받아봤습니다. 우리 정용석 고수님과 함께하시면 이렇게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봤던 흥구석유 19% 넘는 수익률 같이 오늘짱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오늘짱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히든 종목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화면 보면서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보시면 K2입니다. 이게 폴란드 항구에 있는 K2인데 최근에 방산 관련주 모멘텀이 살아있고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K-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은 수음법 개정안이라든지 수주량,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선점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는데 장기 입병선 이탈하지 않은 흐름 보였고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만 박스권 구간 그리면서 파동이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보시면 전고점 돌파 직전 구간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구간인데 우리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매물대 소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략이 두 가지인데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들어가는 전략과 매물대를 소화하기 전에 들어가는 전략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대를 소화함과 동시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방산 많이 오르는 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고 앞으로 수음법 개정안 통과되고 수주량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 종목 역시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꾸준히 지켜보면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K방산 관련주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고수님과 함께하신다면 수익률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온트레이딩 AI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실적 기대감이 좋은 호텔실라 살펴봤습니다.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뽑아주었고요. 현재 개파락 구간을 돌파하면서 만약에 장대 양복이 나오면 추세 매매 기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 오늘 시초가 공약주 SK이터닉스 10% 상승했습니다. 수익까지 볼 수 있었고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분할 익절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정고점 돌파 앞둔 방산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영석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